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 거슬러주세요 아 아닙니다 대신 오늘 거둬드린 자선 금액은 디노비를 제외하신 곧 자리 모두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더 기부하시라는 그럼 감사합니다 회원님 식사는 안하고 가세요?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아 내일 결혼식회자 참 축의금도 일절 안 받으신다고 부럽습니다 그럼 아 배고파 아 형님 아 글쎄 3억이나 되는 밥값을 말기인 중에 한 명이 혼자 다 됐대요 미쳤구만 도른거지 형님 수고하십시오 그래 3억씩이나 되는 밥값을 내고 짜장면 한 그릇 못 먹고 가는 거는 미친거지 도른거지 제정신 아닌거지 밤잠참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